춤춰주세요 하셨어요. 춤추는 윤지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. 오케이, I got it.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댄스 타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좋아요. 다 들어줘, 다 들어줘. 그냥 바로바로 되네, 해당하고 가면. 언니는 최적화도 있던데. 너무 같지? 와! 다해, 다해. 어머! 아, 퍼포먼스. 아, 이렇게 깨네요. 아, 근데 이상하게 음악이랑 너무 잘 맞아. 아, 나 채끝장 좀 봤으면 좋겠어. 매력있네. 언니, 결혼해서 다행이다. 리듬이 조금 뭔가 좀. 너무 흔흔적 되는 게 있지만.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. 추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 거예요. 제발, 제발. 다른 춤으로 해주세요. 아, 진짜 여러분 되게 까다롭구나. 너무 좀 제가 흐느적 됐나요? 아, 스웨이 깊게 해주세요. 아, 구독자 많이 나왔어요? 아, 춤이 아쉽네요. 아, 지금까지 좋았는데. 아, 점수 많이 빠지네요. 하지만 그래도 제가 굴하지 않고. 여러분이 마음에 들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춤이. 오, 되게 어렵다. 근데, 드디어 느꼈어요. 오, 비슷한데 저 옷걸이를 들었냐 안 들었냐 차이고요. 아, 예!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, 끝났다. 아, 예!